엉덩이 떠올리나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했어요 너무 잘하네 이게 좀 아파요 중약기구가 응 아파 응 아파 응 아파 응 아파 응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럼 아무튼 뭉칠수도 있는데 시간 지나면 없어지니까 뭉치는거에요 뭉치는게 바로 뭉치는게 아니라 1,2주 있다가 나중에 뭉쳐요 네 놀라서 웃으면 아파요 아픈거 아파요 집에가서 안으려고 하면 깨끗하게 놀고 있어요 놀려면 아파요 보통 하루 길어도 하는데 네 다음날까지도 아파 안해도 될거에요 우리 코로나 맞으면 아파하고 아파 건들만 한곳으로 안해도 될거에요 네 2주 뒤에 다시 한번 문자를 드릴게요 네 그때 와서 남은 두가지 하시면 1년치 끝나는거고 또 1년까지 또 하시면 네 다음날까지 见은 2.4주 4.1주 밥 1.2주 5.4주 5.3주 다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안인거 같고 흘러가야겠어 일단은 엉덩이에다 볼게요 일단은 이제 우리 아내꺼 다 끝났어 우리 아내꺼 어? 잡거나? 우리 아내꺼 우리 아내꺼 우리 아내꺼 우리 아내꺼 우리 아내꺼 지리 오빠 걱정돼서 왔어? 유리야 너 자 오늘 고생 많았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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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